신영 선수 예진 1 처음으로 이런 것들이 참 많을거예요 한 번도 알갔고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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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이가 하고 이렇서 어디와 뭐 보시죠 이게 저희 인구의 경제와 농작 관련 지킵니다 일단 전국적 상황이 어떤 일을 아셔야 예 이런거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반절은 요 1965년도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반절은 지진이 돌아가고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을 얼마 있었냐면서 62세 였습니다 지금은 기대수명이 83세 입니다 앞으로 이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30년을 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살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냐 다 사라지 않아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계획은 다 별로 의미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이를 미래를 보고 살아가야ym다는 젊은이들은 일을 보면 보이든 일을 봐요 바가 다 이룰 일하고 있느냐. 지나가는 쌓을 일어내고 왜 안되요 된다고 적혀 있냐 자 우리 우리나라 인구는 전주장 고용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돈가고 애남 싶은 절일이 됐는데 여러분들 계세요 그 아 몰라요 얼마 되니까 하나야 이 방안 혜택 나 주목만 같더라 아 그러면 아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이 저의 출산을 영어 라는 이 이외의 입니다 예 아파들이 만들어있는 이겨울이에요 잘 그래야 합니다 그냥 듣다보면 아 그래 아 인구수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1허야 한편 그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참 묘하게 인간에 대체 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의 인구는 남으로 나갑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35 인구가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72억입니다 우리 지구촌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의 북한까지 합치면 실제 2,400만 되니까요 7,500만 됩니다 영국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가난을 극복이겠네 이런 일이 그만하고요 영국과 같은 나라도 영국은요 지금 52개 국가가 연합해 있는 나라입니다 영름방 자치입니다 인구가 얼마지 않으세요? 영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인구가 23억입니다 왜 그러냐 영름방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가 영름방 캐나다가 영름방입니다 호주가 영름방이에요 내 이름은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52개 나라가 자기들끼리 문을 얼마든지 팔고 그냥 먼일이 일어내나 뭐 그래도 아프 우리 의사 보내주게 한다니까요 그 하트 10분 아니었다 지금도 이게 해가 떨어지지 않는 증상이 유일한 5,100년을 1,500년도 부터 5,100을 동양이 서양까지는 저는 지배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렇게 쭉쭉 뻗어 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뭐 3개의 12 경계 대우기 2 1개 그 얘기 그러니 그만해서 써 남들이 들어온 쪼팔리라구요 진짜 쪼팔리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미국 오고 잘 협력해서 4 보태지니까 그 전쟁 중 그쪽에서 부담해 주니까 그나마 이만큼 이런 나라에 그런데 지금 이 물어 라면서요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싸가지 없는 민족 문재인 선생님이 유예는 싸가지를 잘 모르시죠 아니 좌파만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지 왜 우리 전체를 민족이 싸가지면서 아니 본인이 싸가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건 그건 세계에서 들으세요 귀는 두개 같은 데 지금 아Medれる 으 poder 얘기 되지 얜 이렇게 드리세요 야 이 2 차 시장 전에 양심을 찌 rapt reported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 민속을 그게 말씀하시는 mi 아니요 총암마 하소요 전세계에서 나라를 송지제 바친 유일한 인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도도 도전 부사랑도 많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한테 살려는 생기는데 흥 근데요 뭐 이렇게 한 방을 내렸다면 제가 하긴 한 방을 했대요 그럼 그 한방을 게 좋은 이 게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마음 안 되고 뭐 그 한번만 아 지금 다음 인터넷을 지기셔서 한약 밤을 대로 원물을 보셔야 될까요 그래 어떤 의미 낙둥이 이완이 나 나쁜 의미가 아니면 으 무슨 무관아 뿐이 그걸 모르고 나서 아빠가 어떠해요 친일팩 친일 모르게 청산 하자고 그랬는가 아 저 오른 말 가까이 일해버리거든요 먼저 훨씬 많아요 태국이 100번 흔들어 그러면 안된다고 볼까 몽더 똑같아요 아 아 아 당시에요 청원 한방 안 쏘고 가서 1910년에 절다 신나게 하느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여덟경으로 되어있잖아요 일곱경이 자기들이 신분에 대해서 합의한 겁니다 1년에 돈을 얼마씩 받고 그 다음 직위는 어떻게 오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2월 이왕이 왕이 왕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 환경에 좀 감는다고 왕이 됐어요 천안은 일본이 왕이 천안입니까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예 2차 세계를 일으킨 전 전쟁을 일으킨 아가 동생 축구에 속해 있는 나라 왜 일본의 이름을 했으니까 변경을 일본 식민기 인위에 있는 당시에 그런데도 참 운이 좋아 가지고요 어 2차 세계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연합국을 편을 들은 데는 146개 나라가 다 동일이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북쪽에는 소리로 와서 공간이 정권을 세웠고 여기는 미국이 다행스럽게 돌아와서 자유주의 정권을 세웠잖아요 거의 또 미국이 공무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셔가지고 자유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따오셔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지금 다행같습니다 나라를 세웠는데 자유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양의 공무원이 공산이 공부를 거신게 아니라면 자유주의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택을 다 보면 또 나와있어요 이 끊어져요 네 끊어져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자유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야 국가를 한번 세우자 자유주의 국가 자유부라고 써놨다고 해서 자유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이쪽에는 공산당이 남무당이 있었고요 저쪽에는 소련이 와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고 그런데 이 남부당이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 지금 보기는 국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조선이라고 그래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직전에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조선이 1876년에 뭘로 바뀌냐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뀌어요 대한제국에서 제자만 빼고 대한 민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면 그래서 지금 이건 문재인 대통령은 방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방안이 아니었던 한국 우리나라의 외국사람이 오면 방안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되요 외국 저희 이북사람이 이번에 왔는데 방이 나외라고 하는데 방 나는 일국의 대통이 그 하나만 가지고 대통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어 지난번 선거가 보궐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궐선거에서 그 헌법에 의해서요 다 있어요 65년도 있고 84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치러진 정도인데 이게 보궐선거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유부시에는 선거를 치른다는 그 자체에 있는 보궐선거예요 그런데 보궐선거는 전인자의 자녀 임기를 허드롭게 2월 25일이 딱 끝나는 그날 연수까지 난 대통령이라 웅재인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난 아니다 내 마음은 내 자위예요 26년부터는 넌 대통령이 아냐 저는 윤정희씨가 이나가 대통령이라 그렇게 생각은 안 참칭하고 있다 나라를 참칭하면 재판도 필요없습니다 재판이 필요없어요 참칭한 사람은 갖다가 그냥 폐지게버리든지 이런 것이 원칙이라니까요 아멘 어차피 여적조가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욱 흔들려 하지 말고 아무튼 나라를 참칭해서 북한 같은 데는 참칭했잖아요 자기가 이 여기를 딱 점령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무슨 형수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성 정상적인 상태가 오면요 전국도 러면 그냥 나라를 향칭했던 반영 때가 이 일하고 딱 쳐다보는 그 힘이 붙잡지 않습니다 아 아 시간이 많이 되죠 자 아 아 5,169명 중에서 일을 아까 보고 산다고 했죠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를 이렇게 항상 되요 그 사전 370만 명 그 중에 이제 경영 활동을 하는 사람 그 노래에 있는 사람 경영도 모르잖아 이 사람을 뺍니다 군인 등장도 모르잖아 뺍니다 65대 이상 너무 빼요 일을 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의 틀린 얘기에 대해 얘기까지 많겠습니다 그게 2,700 24만 명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취업하고 있으신 분은 2,600 23만 명이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이 저희 천만 2천 명이니까 천만 10만 100만 100만 명입니다 취득 이런 이유는 일어난 일어난 이유리 나오는 거에요 60세가 병이 하신 분은 자육이 여행을 이르시면 20대 이상의 교수는 계신데 일을 해야 된다 중대까지 땅을 이라고 하죠 아까 저희 하나가 땅으로 땅 안 흘리고 벌어온 놀으나 하겠다 그러면 그 계율을 어기는 겁니다 아 아 그러니까 끝까지 일을 하세요 예 집에가 흘리롭으면 마당해놨어요 마당은 없지만 그 어쨌든 4백만 명이 지금 이기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런데 아까 이 노동자 이라운데 그 증기 껍질에서 이게 자꾸 넘어갔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일 이라고 그 이름과의 전평 이라고 음 그게 다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부치지 않고는 그러니까 역시 나라를 설계하는 사람과 그 후에 국민들이 특혜가 배우는 사람 사람은 신나게 그래서 앞으로 우선 어 저기 무슨 보수 정당의 사람을 잘 뽑아가고 사람이 대충 우리는 이게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인증이 이 자료는 없이는 우리나라의 강본 2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의 정편이 있었는데 전개의 법동 1기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가서 2월 28 라거가 축사를 했어요 그게 2 8 입니다 그려 국가 균형일로 했대요 그가 균형일로 그가 균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대부에 참여했던 학생 천명 그 가족까지 다 저기 유용이 아예 색깔이야 2공개 숫자 팡을 다 볼거예요 여러분들 행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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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 자세 해버렸어요 예 28 컬이 와볼 게 아니라 해가 뭐 그래야 요 부분이 이걸 빼야 되겠는데 도리 풍력으로 깨면 안되요 노동자 절대 깨지지 않습니까 에서도 안되는거에요 그 국제적으로 약속이 있어요 여기라면 절사의 자유도 있는데 거기다가 노동자 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누군가 보이란 노릇만들어 특별히 고 그렇게 잘 자유주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자유가 이지가 으 자유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려나가면 인자을 깨우 아 아 두 번째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야 그래서 정평을 깨 가지고 대한 동립 속성 어 누군가 전 그 단체를 만들어내요 그 그러고나서 나라를 세웁니다 다시 한것은 이제 좋습니다 예 예 확정도 여완대 전태의 대안이 문이 척쩍 아 그의 대중의 방문으로 이라는 데 한국은 차경을 두고 연야를 나와요 예 속도에 개척 여기 전혀 없나요 예 그 속 속 속 속 5 야 너 총 2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여기 여기 이렇게 뭐 지금 올려다니라는 배구에서 집에서 오도 막 또 강력 마을에 사는 분들이 나와서 지점을 봤어요 봤어 아니요 방역마을 향한 사람은 뭐 아 아 근데 보니까 뭐 힘들어 또 나오고 그 친구가 방영한 사람 아니겠지 전하고 정리가 아 그리고 저이 민경이 깃발이 거가 있잖아 옵기 나와서 제모 자매고 예 민경을 좀 견겨도 이 빨라 뜨면 다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 여기 집에 많이 나왔습니다 해왔겠어요 이를 그 사랑이 한지요 여기 여기 우승 사시는 분 아 계십니까 음 소경과 여 앞에 가면은 완중원 의사 공간이 있습니다 그 동강 누가 든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중 우산 우리나라를 구원 문이니까 태워야 되겠다 이랬어요 중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아이자 를 5 진짜 이거 그냥 부속은 대충 되도 알았다는 큰 일 납니다 자식들한테 꼼짝 당하게 되있고 아 그거 같고 지금 얘기 1 아 그 이상 단지 있는데 으 농담이니까 선택 그래야 이게 세워진 나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비 제대로 못 가는 상태에서 세워진 앞으로 아우의 정치를 바꾸려고 해 바꿔서 폴로 나외라 안되게 다 돼 있습니다 계획된 시간보다 지금 지났으니까 빨리 제거 아 네 예 불러 드렸지 마십시오 빨리 났죠 예 뭘 했을 때가 이제 되셨을 뿐 저희만 1 2 2 2 2 2 2 3 3 자 1 2 2 4 4 지금 현재 그 아까 190만명이 조직되어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한국어 중에 83만명 민주를 등에 유지 4만명 부모님 20만명 전문가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우리나라에서 한국도가 민혁이 전체 농자들 대결을 줄이고 조직들은 이게 이제 정확히 10.3% 에요 국민 10명 중 한 명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 거에요 그 양쪽으로 다닙니다 으 저를 찍어도 되요 뭐라 그래서 전체 지난번 대통에서 것들이 유권자가 4,200만명입니다 그중에서 문재인씨가 41.3%를 얻었어요 그래서 문재인씨가 국민이 알아볼 때 그 국민은 우리는 아니예요 그 자랑을 주셔야 되요 국민은 나의 나의 긴가 보다 이른바 촛불을 든 사람만 국민이여 그 영업을 다 명확히 시는군요 항상 국민 여러분께 그 다음은 양을 잡으세요 보면 쭉 이렇게 소품로 이루어진 대중목이고 소품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은 국민을 촛불과 관련된 사람만 국민이게 나머지 국민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그 의미가 생각합니다 돈을 때 국민들 아 이렇게 공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노동자가 처음 시작한 게 있었던 이때 이때는 저중이 19.8% 그러니까 국민 연령 중 분명히 노동자가 을 했을 했었어요 좀 지하철 다닌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이 반 도망이 났습니다 10%밖에 안되니까 예 치고 잖아요 반 도망이 났어요 왜 아 저런 노동자가 내가 해가지고 노동자 공개 어떤 조직을 하면 조직이 나 이익이 돼야 있어야 조직을 계속 퍼지 또 조합이 가 있는게 조직이 이익을 멋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어쨌든 이익을 못 준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 누군가 많을까요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우리 조직이 조직이 점점 이렇게 외소가 했으니까 큰일 났거나 이걸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게 아닌 아니다 저희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을 다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상시 같은 사람들은 지지어고요 어 또 이게 권력 부분을 모이게 제휴 이런대 한다든지 아니면 그 쪽으로 이 정치적 그 뭘 거래한다는 이런걸 그 설 전수를 바꾸냐 자 아까 해가 여쭤봤는데 그러다 이신 분 되십니까 그랬어요 그렇더니 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헌법 제 10개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뭐 대응적으로 잘하는데 해석을 잘하네요 책이 있어서 있는 사람에 따라 다른듯이 그 해석을 줄 알아야 실제로는 헌법이 무엇을 어떻게 추고 있고 왜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헌법 보면은 전문의 전문을 하느냐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총각 제 1장의 총각입니다 그 대한민국 민유광옥이나 뭐 이 이름이 거의 다 적혀 있구요 그 다음에 제 2장 2장 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음영 이 땅에 하는 사람은 이런 권리가 있다 또 권리는 의무를 소환하게 되어 있으나 의무는 권리도 있어요 권력은 의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땅에 사람 소소한 이런 해야된다 그걸 이제 사대의 의무를 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루에 음 요거할 수 있으려구요 으 보이지만 해야 되겠지 이 이거 이거 안다르죠 으 으 으 으 아 말로 하겠습니다 장신 내용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3장에 가면 뭐가 되느냐 그 거리와 의무를 젤기를 만드는 데 국회가 뭐냐 나옵니다 대충이 뭐냐 하면 게 아니에요 요양 2이 그래서 민주공항 이라는게 그 의미가 그 그래서 이제 간절히 4 직전이 진가 스위스는 직전이 이럴 때 주차를 도와드려놔기 그래서 이제 사장의 그 그 상장에는 국회 가라고 사장에 대통과 정보가 5장에 예 그 법 법원이 나오고 잘 나눠서 야 5 나누는 것도 탁탁해야 해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